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어렵게 견뎌온 자영업자들 이번에는 고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쳤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얘기 나눠보죠.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삼고라고 하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 요즘 자영업자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난방비까지 올랐어요. 상업용 가스요금이 주택용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요즘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요즘 상황은 자영업자들은 지옥문을 지금 여는 순간이다. 지옥문이요. 그만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중에 지금 상업용 가스요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상업용 가스요금과 주택용을 비교를 할 때 어떨까? 그런데 더 많이 오르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상업용은 사실 지난해 대비해서 한 48.3%까지 실제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올 1월 달에 약간 내렸어요. 이랬다가 현재는 지금 지난해 4월 대비하니까 한 39.5%로 한 8% 가까이 내려죠. 그런데 어쨌든 38.5% 한 40% 가까이 오른 택이니까요. 그런데 가정용은 지금 같은 기간에 한 42.3%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용, 주택용과 상업용을 비교하면 한 2, 3포인트 정도 차이는 나지만 그런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가스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식당업이나 외식업 이런 데는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리스크는 너무 크고 또 이렇게 많이 오른 가스요금으로 인해서 가스비 폭탄을 맞은 그런 계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문이 열렸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픈데 최근에 나온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안에는 자영업자들이 제외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갑니까? 지금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에는 실제 자영업 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분들을 더 따뜻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학대로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런 약자를 위한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영업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가스나 전기세를 꼭 사용을 해야 되고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있죠. 그런데 이런 업종은 가스비가 이렇게 폭탄으로 오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업과 또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두 배로 폭탄을 맞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PC방이라든지 전기를 오래 캐 두어야 되는 그런 어떤 업종이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러면 어땠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코로나 때 있었습니다. 지원을 받았잖아요. 지원을 받았는데 극히 일부 받았죠.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역난방 요금을 일시 정지시킨다거나 유예를 해 주는 정도였지. 그래서 숫자도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또 그런 어떤 수의 폭이 작았기 때문에 아주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습니까? 아무런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장님 분들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십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지역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했던 것은 아차하면 천국을 갈 수 없고 지옥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세 가습이죠. 그런데 1년 사이에 한 40% 가까이 올렸죠. 전기세는 지금 1981년 이후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른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식자재 가격도 연일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른 가격만큼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또 생기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은행에서 주의해서 사채 내서 빚 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비투성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다가 연말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는데 연말에는 우리 이태원 참사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족의 이 고통 피눈물 나는 고통 앞에 자영업자에 묻고 사는 이야기는 이야기할 처지도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설맹절은 이제는 그런 특수는 옛말입니다. 그래요? 설날 선물 세트 산다. 요즘 온라인에서 다 구입하거나 탱마트에서 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어려운 점이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떠세요? 진짜로? 실제 사람을 구하는 부분도 어려운 게 이렇게 상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에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기존 자영업자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일하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또 그나마 같이 일하는 가족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 자영업자가 부산은 많아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1인 방송 또 유튜브 같은 거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1인 자가라든지 이런 예능 쪽에 가까운 기능적인 부분으로 많이 진출했는데 실제 점포를 두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는 사실은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또 쉽지 않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질문도 약간 연장선인데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주는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 많다는 건데 그동안 어려움이 누적돼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저 또한 1차적으로 폐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이는 폐업할 때 제가 돈 얼마라도 쓰기 위한 그런 정책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고의 어떤 그런 폐업률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덮는 게 1인 자영업자 창업이 또 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함정에 사실 빠지기 쉬운 부분인데 지금 상고에다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갭혀 있는 상에서는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폭락. 폭락하죠. 그런데 주위에 혹시. 없어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전부세 좀 내려서 임대주한테 낸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본인들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도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 이자도 들어갈 부분인데 이게 자영업자들은 임대에 들어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실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부세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 실제 점포 두 점포 걸러 하나 점포에 요즘은 휴업, 폐업 이런 걸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면서 폐업, 휴업하는 점포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또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이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또 뜨거운 감자인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 대신에 평일에 쉬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구가 일요일 대신 월요일에 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역시 중에는 대구가 처음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광역시 자체가 일괄적으로 움직인 건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건 대구가 최초입니다. 대구가 작년 12월 달에 대구시와 대구시 간 내에 있는 8개 구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회인데 그게 지자체 조례로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업무 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자. 그렇게 정한 거죠.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지금 내세우는 건 이런 겁니다. 어? 업무 휴업 하니까 일요일 해도 효과가 별로 없네.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에게 가는 매출이 증가되지 않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동안. 대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대변해 주는 겁니까? 저희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전통시장이 일부는 또 일요일 날 휴무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니까 전통시장 일부에서는 평일로 옮겨서 쉬게 되면 우리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함수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업무 휴업이 일요일이 매출이 많습니까? 일요일이 당연히 많죠. 일요일이 많습니다. 평일보다 일요일 매출이 한 1.5배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매출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유통업체는 지금 일요일 날 쉬는 거는 자기들한테 매출이 엄청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일로 옮기자. 그런 이후에는 평일로 옮겼더니 업무 휴업이 효과가 더 없네. 그러니까 이거 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대기업 유통업체가 그동안 내세웠던 논리입니다. 그러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게 다른 지자체도 대구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산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산도 지금은 부산시에서 눈치를 보면서 일부 상인단체에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 휴업을 옮겨도 좋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다행스럽게 부산시는 우리는 그런 입장이 없다고 지금 밝히긴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결정이 사실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우려스러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 휴업이 평일 전환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개혁의 1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작년 10월에 실제 정부 주도로 대중소유통업 상승협의체를 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방침을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우리 대구가 먼저 모범적으로 시작을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게 건물살을 타게 된 거죠. 이게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어떤 변화를 할 건지 미리 예측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시작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작된 게 2012년이니까 이제 10년 넘게 유지된 제도잖아요. 그동안 계속 실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이게 업무휴업 제도가 2012년도 그 당시부터는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대치는 상당히 컸는데 그때 온라인 시장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이후.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도 일부 온라인 어떤 행태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또 쿠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동네 상권의 매출을 많이 가져가면서 도려 대형유통업체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보이는 건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피해 대책을 정부나 국회가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마트 노동자들도 건강권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소상공인의 생존권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마트 노동자들도 남실 때 내 아이 손잡고 놀이공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 노동자들의 휴일 휴식권이 저는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저희와 마트 노동자들도 생각이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서 부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이 자영업자가 특히 많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지자체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와는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저희가 저희 협회에 지의관계자가 왔을 때 대형마트 업무 휴무 평일로 변경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런 저희의 입장을 전달을 먼저 했습니다. 전달만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소통은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일요일 휴무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 맞으신 거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고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이 높아지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우리 협회 분들도 같은 생각이신 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끝으로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덮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더 힘든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회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자영업 분야를 정부나 부산시가 구조적인 부분으로 잘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금리가 인상되었다. 그다음에 가스비가 폭탄이다.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나는데 이걸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유지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업종에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화폐를 통해서도 지역 소비자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에 수월하게 올라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가 되려고 하면 비용 절감의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비용 절감. 조금 전에 공공요금을 일부 인하해 주거나 또는 공공은행에 대한 이자를 낮춰주거나 또는 은행의 원금이 지금 돌아왔을 때 상한을 일부 유예를 해 주거나 특히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겪은 상한금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도 탕감해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지금 플랫폼 그런 어떤 업체들의 피해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러면 나는 자영업을 할 수 없어. 난 폐업을 해야 된다. 또 휴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폐업이라든지 청산 절차 그분들이 지금 비청산을 못해서 폐업조차도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휴업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에게는 생활금이라도 생활비라도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기업과 대형마트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국민이자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 사는 방법도 함께 모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저희도 함께 쫓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